자 그럼 18번까지 했고요. 이제 수사 현행본 체포부터 슬슬 또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걸렸네. 봅시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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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지금 나눠서 보시면 수사 개시 지금 조금 전에 내사 단계에서 우리 고소라는 거 하나 배웠고요. 하나 배웠고 불신 건물도 배웠고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자 수사 개시에서 지금 어디 배우냐면 이미 수사라는 거 배우고 자 강제 수사 배우는데 강제 수사 이미 수사 중에 피의자 신문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수사 자문위원 제도도 하나 배웠고요. 이제 강제 수사에서 이제 대인적 강제 수사 배워야 되고 대물적 강제 수사 배워야 되죠. 대인적 강제 수사에는 이제 체포 요새 수사 파트가 많이 나오니까 체포 구석도 다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석도 두 개 세 개 정도 나오고 대물적 강제 수사 할 때 압수수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제한 조치 등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 세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나눠서 보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수사고 수사는 몰래하는 비공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하게 되면 공판 절차인데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일단 체포에 대한 제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벌써 지금 닫기 누르고 나서 또 인터넷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졸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겠죠. 지금 마무리장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9일까지. 자 일단 체포. 체포는 뭐 한 4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포는 딱 48시간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해요. 9위는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체포는 영장체포라는 것이 있고 통상체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긴급체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행범체포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되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영장체포는 출석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체포에서 불려오는 체포영장을 잡는다라고 설명했고 긴급체포는 세 가지 요건 긴급성이라는 것과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과 체포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뭐라고 하느냐 다 알겠지만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긴급성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필요성은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요새끼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를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것은 긴급성과 중대성과 필요성은 5알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춰야지만 긴급체포할 수 있다. 자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 같은 경우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검사도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사법경찰관은 또 검사한테 뭐를 해야 되냐면 긴급체포 승인권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현행본체포는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현행범이라는 것이 이제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 직후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현행본체포의 직후인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팔레트 태도는 10분 경과한 것은 현행본체포로 적법하고 40분 경과한 것은 현행본체포로 적법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현행본체포는 추가로 뭐도 필요하냐면 체포의 필요성, 법조문에는 없지만 체포의 필요성 도망도는 증거인멸의 음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영장체포와 관련해서 영장체포 관련해서 이제 경미범죄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서도 영장체포할 수 있느냐 이때는 출석에 불응하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이때 한해서 영장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장기 3년이라는 것 자체가 경미범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없죠. 자 그 다음 현행본체포는 자 마찬가지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거 부정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이거에 한해서만 현행본체포를 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현행본체포를 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현행본체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현행본체포를 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현행본체포를 할 수가 있다.